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 욕구에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까지. 아이씨 지금 그러면은 이제 김수하구가 막았다고 하는 기술이 있구나.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차라리는 어쩔 수 없잖아. 절대 그럴 수 없게 내 목을 보여줘. 목! 잘한다. 아 오늘 전체 첫 리딩을 했는데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그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앞으로 촬영돼서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낭망닥대 빅자부에서 윤서정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본 리딩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못해서 더 많이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의학 드라마가 처음이여가지고 어.. 입니다 빼고는 다 모르는 단어인 문장들이 많아서 어.. 그런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낭망닥터 김사부 11월 7일부터 안방을 찾을 예정입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올겨울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드라마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월 7일 찾아뵙겠습니다. 낭망닥터 김사부 파이팅! ble 연지 ickie 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